울산은 오늘도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과 관련된 확진자가 1명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132번 환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31번 환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인 131번 환자는 매일 부산의 사무실로 출퇴근했는데 이 기간 부산 연재구에 있는 뉴그랜드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만난 부산 사람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133번 환자는 현대중공업 직원 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을 통해 연쇄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인 부부 간의 감염이 일어났고 아내의 동료에게 코로나19가 옮겨진 뒤 다시 그 남편인 133번에게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가 1명만 발생해도 밀접 접촉자들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다 최근 2주 사이에 추가된 환자 59명 중 6명은 아직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결국 내일로 끝낼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유흥주정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대규모 집합이나 행사 개최 금지 조치는 계속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